자꾸 날 들었다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날 들었다놨다 힘이 드네요 나 못하겠어 자꾸 날 들었다놨다 하지 마요 들었다놨다 하지마 뭐라... 뭐라는 거야 하이 유니콘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웰컴 투 팩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 열풍집니다 어우 개싫어 아니야 우리 믹주 거 뺏자 이거 믹주 거야? 믹주 아니야 믹주 이렇게 하지 않나? 저 구독자예요 내용이 담비가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세팅이 다 되어있는 거야 우리 보고 안 자고 돼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 옷 색깔 봐 그래요 그냥 믿지 마요 네 갑자기 그래서 뭐 한다고 우리 일단 근황을 좀 먼저 묻자 누구로 근황 물어요 지금 아니 저희 근황은 그냥 살찐 거 밖에 없는가? 그래요 미모는 살이다 저 아마 1년 전 유튜브 보시다가 제 얼굴 보기 여기 자료 화면 나가실게요 너무 나가 나 맨 처음에 등장 완전 혜성처럼 등장하고 혜성처럼 꺼졌던 거 그때는 완전 다른 사람 있지 그때 완전 다른 사람 진짜 개멋있어 나? 뿅 대움밋구 여러분에게 우리 동네 곱창집을 소개해도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의 곱창집 이번에 갖고 온 건 곱창이에요 곱창 우리 집 앞에 곱창집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가사만 보고 노래 맞추는 거를 해볼 거예요 아 우리 아스프 아스프 오늘 나나티비에서 원래 하기로 한 거 있었는데 어 그러면 안 할게 나한테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이제 본인 거를 하나씩 읽어서 나머지 두 명이 맞춰주는 어 하모야! 하모야! 이 생각! 이거 나가지 마 나 진짜 턱살 났어 나... 긴장 풀었어? 어 풀었어 제가 먼저 해 볼까? 그래요 나이 순서대로 하자 그래요 진상아 오늘 샘페인송이 한 병만 두 병 두 병 우리 셋이 먹을 거예요 맞아 우리 나눠 먹어야겠는데 우리 셋이 놀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셋이 놀 거야 왜 이렇게 다퉈해요 요즘 우리? 우리 안 다툴는데 안 다퉜는데 저만 다툴나봐요 라운드 원 하지 뭐야 왜 형 할지 피든 치고야 뭐야 내가 보겠어 가사가 왜 이래 돈 많은 척 하는 애들은 저리가 돈 많은 척 어 왔네 네 연봉을 내 어깨에다 거니까 I'm ready to fly to be one of y'all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베이비 내가 한 번 읽어봐 내 위치에선 넌 숨도 못 쉬어 그건 지민 아니에요 내 위치에선 넌 숨도 못 쉬어 삼천지 용도 뺏는 깡패 내가 왜 굳이 너네랑 안 줘 굳이 너랑 굳이 너랑 굳이 제시 정답 제시의 굳이 내가 제시 알려줬다 0.5 0.5 하자 영화가 너무 많아요 I remember very first time in love I remember oh oh I rememb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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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같은 기분일까 so I'm in love 나 할 거 같아 정답 맞죠? 춤추지 말고 조금 서두르는 것 정답 청하의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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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앞부분부터 읽어야 돼요? 아니 네 마음대로 얘는 잘해 근데 노래 많이 알아서 근데 이렇게 읽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알개진 너의 두 눈에 충혈했나? 비친 내 모습 결막염 운전은 네가 해 그저 내 두 손은 하늘 위 말도 바로 해 시스타 시스타 해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딩동댕덩 너무 잘한다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거 잘했죠 대표님 맘에 들어요? 오케이 저 퇴근할게요 성렬 0.5 성렬 0.5 성렬 0.5 성렬 0.5 성렬 0.5 치기로 해줬어요? 응 0.5 누가 대답은 했어? 나 없들었는데? 유명이야 안 그래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 아마 특별히 넣어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운 가사 부문을 많이 물어야 이거 미루고 미루다 행복은 없어 오늘은 또 다시 없어 어떤 시간에 걸쩍 한번 해도 말 있고요 습관이 돼버린 경력 동생에 미쳐 습관이 돼버린 경력 앨범 하나 낼까 우리? 괜찮네 정답 배짱의 창가 가슴이 생각했나 마지막 거 말해줄게 힐 성렬 0.5 이름말 해야 돼 이름말 해야 돼 봉경 정답이로 내가 보면 몇절 가위바위보 안 내뱉은 거 가위바위보 예 써니일의 배짱의 창가 잘 먹겠습니다 퇴 웃다 울다 소리차도 안 돼 펌핀 또 다 뺏겨버린 내 맘 펌핀 어 지금 폼생 폼사 잭스키스 폼생 폼사 땡 내 마음엔 한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뺏겼어 이제 나 혼자선 안 되는 맘 나 혼자서 널 봐라 본마 니가 없어 나 불안한 맘 불안? 불안? 티켓 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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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 다 비슷해 정답! 다 비슷해 정답!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왜 맨날 미안해 헤어지는 날조차 너는 이유를 몰라 벤 180% 이런 걸 해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거 솔직히 재출자가 문제 있어 이거는 다시 내가 다 할게 다시 할게 이건 캘스 그래 아니야 이거 점수 좋아하지 쉬우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대찌는 핸드백을 베고 제일 락키는 예쁜 옷을 입고 자주 가는 빵에 모여 마틴이 한잔을 마시는 거야 사람은 유행가보다 더해 빠르게 변하자는 사랑이 실패해도 우리들만 있으면 괜찮아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란다 정답! 봉조 여자들아 기죽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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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치 시안 티아라 원더우먼 아니 왜 우리는 물 같은 거 다 준비 안 돼? 그래 우리도 커피 줘 나나만 지금 챙겨주는 거야 지금? 우리 이러다 또 조회수 안 나면 또 우리 또 1년 동안 안 볼 거지 또 대답하고 가 잠깐 일어나봐 깨워서 미안해 봉조 이소라의 한소녀의 이야기 시골소녀의 이야기 시골소녀의 이야기 떨려오던 우리 입맞춘 순간 내 귀에는 들렸어 이 사람 놓치면 죽도록 후회할 거야 내 갭사야 너를 사랑하는 일이 놀라웠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브라운 아이드 걸스 원더우먼 정답! 정해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같이 갔잖아 우리 같이 도와주러 갔잖아 모르겠다 나 밀려줬으면 몰라 난 난 놀라게 돼 또 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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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뿜 어 정답! 몸을 했는데 뿜 어 나 무기를 다시 정확하게 몸을 했는데 뿜 뱀 몸을 했는데 뿜뿜 어디서 추워 먹었어 처음부터 느껴왔었어 라니야 닥터필구 정답! 나 이거 술 취해가지고 이거 엄청 추진하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줘 아니야 자료하면 나가지마 나아봐 밤비 나바 피하지마 둥 나아봐 타두 타두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요 자꾸 날 들었다 놨다 힘이 든네요 나 아직 못하겠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자꾸 날 들었다다다하지 마요 들었다다다 들었다다하지 마 뭐래요? 뭐라는 거야 찰라 이거 찰라 하하하하 너만이 날 웃게 하는 너만이 날 울게 하는 넌 나의 석시도 가면 가면 날 지켜준 히어로 하아 아리와토 고자이머스 하하하하하하하하 정답! 티아라의 넘더 나인 근데 이거 나갈 수 있어? 내 앞에서 찌꺼야 봐 후다 원프리티 랩스타임 지금 어 랩인거 같은데 거짓으로는 걱정하듯 항상 말하지 않아 페이커? FAKE 넌 윤민의 짭통 내가 설마 X밥인데 아이돌을 하겠냐? 그래! 엄필이 맞잖아 이거 미친개 그래 미친개 그래 정답! 예지 미친개 이거 누가 했지 그거? 나이 많은 래퍼가 길미가 있구나 길미 얼마나 우리 때 작용한 줄 아냐? 누구래 길미도 왜 뭐였지? 몰라 형님 얼굴 안 보여? 이거 좀 내려 아니 이걸 내리라고 대본을 이 몸이 왜 내리라고? 암거나거나거나 한 번거나? 암거나거나 가라가라가 저껴 가라차 가라가라가 어! 정답! 샤크라의 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 정답! 최연의 나나나 아우 땡 나아 나나나 짐살라빔 짐살라빔 정답! 짐살라빔 뭐 숫자색 오! 숫자 사!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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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정답! 브로콜리 넘아줘 유사차 마지막 문제에 10점짜리 가시죠 야! 막판 뒤집기 우리 3등 되는 걸 바꿀래? 3등 독박 3등 독박 어때? 왜 2등 3등 해? 어! 저 문제도 약간 쫄려 하하하하하하하하 3등 독박 마지막 10점 네 근데 우리 다 셋 다 아는 노래여야 돼요 연도.. 연도 최신 걸로 해주셔야 돼요 최신 노래고 세 명 다 무조건 아는 노래야 아픔도 기쁨도 생각까지도 다 사라진데 날 보면은 사라진데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내 말 못 믿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 빨개지네 나 좀 설렌다 가서 음 어떤 표정이 너에게 진심같다 보일까? 원래 그래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내 정답! 성열! 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네 바보드라 하하하하하하 정답! 에이프리 예쁜 게 쟤야 정답! 하하하하 그러면은 성열이 승! 왜 한거야? 이거 게임? 자 여러분! 하하하하 이렇게 끝낸다고? 봉조? 5.5점 저희가 샴페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꽁청꽁청! 나 오늘 일해서 피곤해서 그러는데 나 오늘 안 놓으면 안 돼 하하하하하하 우와 야맛치네 완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밤비가 술 마시러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 돈을 써야 돼? 아 이것도 출연료도 없으면서 우리 출연료 준 적 없잖아요 그러네요 draft wy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좋아요 anunci 하하하하 이렇게 가야 돼? 빠이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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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뚱 우리도 그거 뒤로 좌우로 우아래로 해줘야 돼! 알았지? 우리 저 헝강 아니야? 하이! 고맙습니다. 바이!